근육이 빠질 때 생기는 뜻밖의 증상들, 화면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건강타운으로 입장합니다, 살이 빠진 줄 알았는데 힘이 없어졌다, 혹시 근육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증상들 혹시 겪고 계신가요, 1번 계단 오를 때 숨이 찬다, 근육이 부족하면 심장과 폐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예전보다 숨이 쉽게 차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2번 식욕이 떨어진다, 근육량이 줄면 신진대사도 둔해지고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3번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하다, 근육이 관절을 받쳐주지 못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4. 쉽게 우울하고 기운이 없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이 아니라 기분 호르몬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특히 노년기엔 우울증과도 연관됩니다, 근육은 건강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단백질 식사, 하루 20분 걷기, 가벼운 근력운동,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근육이 빠지면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구독 누르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타운 건강한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1번씩 정신이 무너집니다, 반복음의 설정에 맞추기 바랍니다, 성장 Bathory